주먹밥, 뽀뽀, 와우! 뽀뽀, 와우! 와! 내가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경기하네 아무렇지 않게 내가 왜 좋아하는 맘 모르게 주먹밥, 여보, 앤발바리처럼 와! 와! 진짜가 다 떠났어! 와! 알찼다! 알찬 거 맞네! 와, 저거 한 잔 좋아하고 진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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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간장 하나만 먹으면 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모는 간장게장만 먹어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모모 씨, 이제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으세요 맛있겠다! 여기 진짜 대박이다 어머, 안쪽까지 싹싹 발라면서 그렇지, 저걸 파내야지 파내야지 네, 파내야지 주먹밥, 뽀뽀, 와우! 뽀뽀, 와우! 아니, 특이하게 원래는 밥 한 숟갈 먹고 이렇게 먹는데 그렇죠? 그냥 말대로 간장게장 먹는게 껍데기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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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찼어요 이야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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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위에 살을 쭉 짜고 있어요 아, 그걸 먹을 줄 아네요 쭉쭉 빨아먹을 수 있대 와, 맛있겠다 야, 이렇게 잘 찼다고? 와 잘 빠졌대 이게 알이 많아서 그러니까 알이 많아서 근데 이제 저게 맨손으로 하고 나면 나중에 그 냄새가 한 하루 정도 가고 맞아요 냄새가 저 게장을 또 잘못 만드는데 맛없게 하는 데를 가면 저게 또 살이 잘 안 빠져요 맞아, 맞아, 맞아 그니까 저게 정말 잘 만드는 계절입니다 자, 이제 밥 위에 올렸고요. 밥이랑 이제 비벼서 김을 싸서 드시는 거예요. 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밥, 배살, 김 이렇게 이쁘게 쌌어요. 배살, 김 와 너무 사랑할 것 같아 야, 내가 참 진짜 좋아하거든 내가 간장게장 좋아하는데 내가 배가 고파서 너무 급하게 시켰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순종하게 선택을 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배만 내가 안 고팠으면 기다렸다가 내가 참 좋아하는데 간장게장 맞아요 저희도 손 들고 싶어요 지금 또요? 네, 정말로 아까 그러면 그렇게 그만 약 올렸어야죠 아, 양념 먹고 지금 이 드시는 조합 자체가 약간의 감칠맛 조합이거든요 네 각 음식에다 쓰는 간장 자체도 굉장히 감칠맛이 좋아요 네 근데 해산물, 그중에서도 갑각류의 대표주자인 게 게인데 게에서 나오는 감칠맛 거기에 해주류, 김의 감칠맛까지 더해줘서 아, 그렇군요 지금 입에서 엄청 땡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마요네즈까지 이야, 이제 마요네즈를 드디어 드디어 밥 위에 짰어요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아까는 마요네즈 넣는다 그랬을 때 에이, 그거 마요네즈 왜 그래 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맛있을 거예요 한번 가서 봐주네 와요, 가서 봐줘요 계속 보기만 할게요 님들 구경하세요 와... 야, 이거를... 아, 진짜 맛있어 야,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보이네 간장에 마요네즈 어때요, 모모?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아, 이게... 저거 해보고 싶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약간... 잘 마십시오 이야,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마요네즈야 자... 네 지금... 잠깐 영원히 좀 탈출하신 것 같아요 와... 이거... 이거밖에 안 보이네요 하... 뭐야, 진짜 뭐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좋다 진짜 우와, 진짜 알바 웬일이야 대박사건 호하오... 호호호허구 ㅋㅋㅋㅋㅋ gall Mehr questionable вполне 지금 우리 이지혜씨 간장는 중 얼마만에 먹어 거시는 거예요? 저 양손으로 뜯고 계세요. 오랜만에 먹었어? 너무 맛있어요, 지금. 아니 그... 뭐야? 악만 내가 먹으면 안 되니? 이거 하려 하신데요? 자 그리고 우리 모모양이 마지막 지금 하나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데 게딱지에 밥을 넣고 그리고 설마 저기에 마요네즈를 넣지는 않겠지? 들어가나요? 마요네즈가? 들어갑니까? 아 들어갑니다. 오야! 이게 어떤 맛일지 진짜 상상이 안 돼. 아 저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모모양, 마요네즈를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름을 또 개명하기도 하거든요. 모요네즈로 바꾸면 안 돼요. 트와이스의 모요네즈. 좋아요. 괜찮아요? 네, 모요네즈로. 마신 마왕. 아니 저거는 무슨 맛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거 진짜로? 진짜 한 입만 먹고 싶어, 진짜. 진짜 살 하나도 없이 싹싹 따라서 한 입 질인데요. 아니 그냥 드세요. 아니 난 먹고 싶은데요. 아 그래? 지혜 씨 행복해요? 응! 한 번. 고맙습니다.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마요네즈녹이 궁금해서. 세영 씨가 한 번 먹어보고 맛을 좀 전달해줘봐요. 우리 형이 지금 못 먹으니까. 한 번. 고맙습니다.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마요네즈녹이 궁금해서. 세영 씨가 한 번 먹어보고 맛을 좀 전달해줘봐요. 우리는 지금 못 먹으니까. 아니 아까 저 감자전자 하나 드렸는데 그. 와! 즉 그거야. 아 치킨 마요 맞아. 그런 맛이 날 수도 있겠다. 아니 먹어봐도 되나요? 와! 약간 나한테 보려고 했다가 이리로 간 거 아니에요? 저 지금 하실까? 저는 진짜 안 먹겠다고 했는데 저한테도 저기 설레셨어요. 설레셨어 설레셨어. 와! 동생 날! 동생 날! 누구예요? 야 감사합니다 모모 씨. 좋은 맛이구나. 어떤 맛이야? 와! 대박이야? 맛있어요? 마요네즈 넣으면 굉장히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느끼한 맛 정말 하나도 없고요. 고소한 맛만 남아가지고 이 간장게장에 짭조름하고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그 맛이 같이 비비라는 거죠? 저 죄송한데 모모가 밥이 없다고 밥 좀 하더라고요. 아 밥이 다 떨어졌어요? 아유 손님 말씀하시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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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고용이 너무너무 들었는데. 추가됩니다. 저희 음식이 많으시면 항상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들었거든요. 아 다 드신 거죠 지금? 예 사장님. 아 밥을 추가하셔가지고 한국인을 또 드시고 계세요. 모모야 밥도둑이라고 알아요? 그야말로 밥이 무지하게 들어가거든요.